대회전 1번 패턴입니다. 이 배치는 브롬달 선수의 레슨 중에서 앞돌리기 대회전 레슨입니다. 어떤 두께와 회전 그리고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배치에서 옆회전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옆회전을 주고 치면 짧아져서 대회전이 불가능하므로 무회전만으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배치는 내공과 수구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서 중상단 당점으로 공략해도 좋지만요. 내공과 일족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당점을 올려서 치면 2쿠션 후에 3쿠션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서 공이 휘면서 짧아져서 실패하거나 내공의 힘이 모자라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회전 중에서도 특히 앞돌리기 대회전의 경우에는요. 이처럼 당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앞돌리기 대회전의 경우에는요. 균형의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에 따라서 악 nutritional의 변화를 받은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다.